안녕하세요. 그림지기입니다. 오늘 그림 설명은 마트..마트 쇼핑입니다. 제가 그렸고요. 카툰에 사람 2명 그리고 커피와 옷 그리고 찾아 코너 이렇게 3개 그렸습니다. 어? 별다른 건 없고요. 무책한 그림입니다. 매주 12시 엉망 터져주시고요. 평일 안 합니다. 그리고 그래서 방송 못할 시에는 편집 번호만 올리고 드립니다. 예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그림 설명은 마치지요. 저 테코어는 사랑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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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bot 4 네 네 둘 감사합니다.